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세일 정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이 영상은 뉴욕걸즈 배송대행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당일 출고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배송대행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 머무르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제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하실 때 추천인 부분에 직구정보통 한글로 입력하시면 12개 할인 쿠폰 받아서 저렴하게 이용도 가능하니까 꼭 이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뉴발란스 327 제품 아직도 사이즈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라프를 통해서 응모해서 구입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제품인데 저렴하게 판매도 되고 있고 빠르게 배송 받아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치스패션 80% 세일 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헛사이트 바버 제품들 25% 할인코드 나와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삭스피프 세븐유 미국 백화점 사이트 많은 분들 이메일 계정으로 20% 할인코드 뿌렸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X 사이트 같은 경우도 최대 6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에 추가되었고 가격 좋은 제품들 많아서 여러가지 제품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 20% 할인코드 나와서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삭스피프 세븐유의 아울렛 매장 사이트도 현재 25% 할인코드 나와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엔드클로딩 사이트 최대 5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되고 있고 테사비 사이트 같은 경우도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할인코드 나왔습니다. 그리고 Q10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어팟 프로 제품이라던지 샤오미 마사지건, 샤오미 선풍기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샤오미 미밴드 5세대 제품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직구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전부 다 그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은 많은 분들이 공유해주고 계시는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에 놀러오셔가지고 여러 정보 바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정보 직구정보통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팔로우하시고 빠른 정보도 바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링크는 아래쪽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구 핫딜 정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재고 소진 아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이프디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뉴발란스 327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150불 하나로 하시면 12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남성 제품이고 제가 리뷰 찍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하루 신어봤는데 굽도 적당히 있습니다. 약 3cm 정도의 굽이 있고 역시 뉴발란스 제품이라서 그런지 발이 굉장히 편합니다. 발 굉장히 편하고 아주 이쁘고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250미리부터 300이 넘는 사이즈 다양하게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동일하게 150불 12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성 사이즈로 나와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구입이 굉장히 어려운 제품입니다. 호주 사이트 있기 때문에 계속 재고 남아있는거지 원래 다른 곳에 나오면 말도 안되게 빠르게 판매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엔드클로딩 사이트인데 엔드클로딩에서 응모하는 제품들 자주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 계실텐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지부스트라든지 이런것들 나와있고 뉴발란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동일한 색상 응모 진행중입니다. 응모 진행중이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14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동일한 색상입니다. 동일한 색상인데 응모하셔가지고 당첨되셔야지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만약에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에서 제품 전부 다 품절되면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신발이 됩니다. 미리 미리 구입해놓으셔도 나중에 리셀 가격도 굉장히 많이 뛸 제품이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부가세 없이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구입했을 때 대략 이틀만에 배송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배송대행지까지 이틀만에 배송이 나갑니다. 빠르게 배송받아볼 수 있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고 빠르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매치스패션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20% 추가 세일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20% 추가 할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추가 세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치스패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기 때문에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사이트 내에서 관부가세 미리 결제할 수도 있는데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는 관부가세 미리 내는 란 체크하지 마시고 구입하시면 한국 들어오실 때 관부가세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파운드 또는 200유로 달러로는 25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으로 무료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르메르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추가적인 20% 세일은 되지 않지만 신규 세일 그러니까 새롭게 세일에 추가가 된 제품들입니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르메르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랄프로램 폴러 제품들 가격 좋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청바지 10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20% 세일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셔츠 종류들 7만원 6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도 60%나 이미 세일되고 있어서 2만4천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화이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개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세일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에베 제품이라던지 아크네 스튜디오 오늘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디자이너 부분 옆쪽에서 클릭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디자이너 세일되는 제품들만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완전 막바지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대 80% 세일에 추가 20% 절대 자주 나오는 세일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세일이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매치 스패션 꼼꼼하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더헛에서 여러가지 바버 제품들 추가 25% 할인코드가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에는 엔드클로딩에서 세일 판매됐던 제품들 전부 다 있습니다. 바버 헤리테이지 자켓 지금 보시면 올리브 색상이라던지 블랙 색상 네이비 색상 전부 다 있습니다. 블랙 색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입이 조금 힘든 제품인데 현재 이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109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는데 25% 세일 받아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바버 헤리테이지 리데스데일 자켓이 있고 바버 리데스데일 퀼팅 자켓이 있습니다. 약간 핏이 다릅니다. 헤리테이지가 붙어지지 않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어벙벙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헤리테이지 퀼팅 자켓 같은 경우는 약간 허리라인이 살아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리테이지 제품을 많이 구입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퀼팅 자켓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은 비드넬 자켓도 현재 209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는데 25% 세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들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25% 세일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사이트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쎄 붙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도 있습니다. 할인코드 따로 없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장바구니에 담으면 추가 15% 세일되는데 아디다스 제품이라던지 타미일피거 알만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추가 15% 세일받아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삭스핏세븐 미국 백화점 사이트인데 현재 많은 분들 이메일 확인해보시면 20% 할인코드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20% 사이트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에 적용해보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미국 백화점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200불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도 되는 사이트인데 일부 제품들은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속 편하게 미국 배송된지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레몬 색상 같은 경우는 말도 안되는 금액 182불에 판매되고 20% 할인코드 가지고 계신 분들 할인 적용시키면 14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2XL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20% 할인코드가 없으신 분들이라도 182불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색상 뿐만 아니라 인기있는 색상 네이비 색상 같은 경우도 XL, 3XL까지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후디 같은 경우도 검정색상 22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20% 할인코드 있으신 분들 할인코드 적용시키면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가격 좋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도 아이보리 색상이라던지 스카이블루, 검정색상 이렇게 세가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톤아일랜드 전체 제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20% 할인코드 있으신 분들 할인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만 오늘은 보여드릴건데 스톤아일랜드 제품뿐만 아니라 할인코드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삭스오프피프스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린 삭스 미국 백화점의 아울렛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철 진한 제품이라던지 재고 제품들 이곳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현재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25% 추가 세일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 게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풋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적으로 25% 세일받을 수 있는데 휴보보스 제품이라던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빈스 제품, 띄어리 제품,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되기 때문에 초특가의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되고 있습니다. MSGM이라던지 스타우드라던지 헐무트랭, 띄어리 등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겐몬이라던지 1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포함되어 있네요.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클리어런스 제품들입니다. 많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 80%까지 세일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었던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름이 있는 브랜드 제품이고 백화점에서 실제로 판매가 되었던 그런 제품들입니다. 코란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신발 종류라던지 여러가지 디자이너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클리어런스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새 붙지 않고 지금 보시면 리던진 요즘에 세일 나오면 난리가 나는 그런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이 제품 8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HBX 홍콩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무료배송 할인 코드는 종료가 됐지만 세일되는 제품들이 추가가 돼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20불 내시면 받아볼 수 있고 관부가 새는 전부 다 사이트 내에서 결제하시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몇몇가지 제품들 소개시켜드릴 건데 일단 스투시 맨투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굉장히 이쁜데 사이즈는 스몰밖에 남아있지 않고 가격 좋습니다. 8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투시 제품들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고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투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종마르제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같은 경우 23만원 정도에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받으시면 관부가세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종마르제라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범백 50%나 세일된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다양한 메종마르제라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독일군 레플리카 페인티드 스니커즈 같은 경우 32만원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5만원입니다. 초특가 50%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타비 스니커즈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들은 메종키친의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메종키친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옥스포드 셔츠 같은 경우 50% 세일된 9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슴 쪽에 이렇게 폭스헤드 그려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에 메종키친의 제품들 250불 이상 구입하시고 할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무료로 물병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물병을 주는지는 제가 찾아봤는데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안내는 드릴 수가 없지만 아마도 메종키친에 물병 제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메종키친의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면 이런 반팔 티셔츠 48,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50% 세일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메종키친의 핸드폰 케이스 28,000원 맨투맨 같은 경우도 11만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제품은 아닌데 지금 보여드린 이런 셔츠 같은 경우도 11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시된 제품인데 67,000원 30% 세일된 아페스의 토트백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맨투맨 고스트피스 맨투맨입니다. 28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이런 제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검정색상도 마찬가지로 28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카고 트랙 팬츠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 세일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옆쪽에 브랜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클릭해서 보시면 바로 세일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스비에이브 제품이라던지 커먼 프로젝트 나이키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보테가 베네타, 프라다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핸드백 종류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 추가 세일 다시 나왔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일단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셨는데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이 된다거나 다른 나라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시는 경우는 쉬핑 투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신 후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세일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현재 남성 제품 세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널 세일 찍혀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세일이니까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찾으시는 시어섀커, 셔츠 같은 경우 44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되면 30불대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만 나 볼 수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들 전부 다 추가됐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이널 세일에서 20% 세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저렴하게 제품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몇몇 가의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같이 구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입니다. 엔드클로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재 최대 50% 세일되고 있고 추가 15% 세일됩니다. 지금 이런 세일 같은 경우는 마지막 세일입니다. 최종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세일을 굉장히 길게 합니다. 굉장히 길게 하는데 세일 나온지 얼마 안됐을 때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는 영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 페덱스로 16,000원 내시면 빠른 배송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불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 쎄 붙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바버 자켓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더헛 사이트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사이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곳에 없는 제품만 더헛 사이트에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바버 자켓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됩니다. 초특가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 제품들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나이키 에어맥스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10만원 안쪽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 ACG 제품이라던지 NRG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새 제품들도 가격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전부 다 15% 세일 가능하고 맨투맨이라던지 반팔 종류들 저렴하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자켓 종류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재는 날씨가 더워서 찾지 않은 제품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 가장 큰 세일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고 메종 마르지엘라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세일 전체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며칠 전에 올려드렸을 때 세일되는 제품들이 15,000여개 정도였습니다. 대략 15,000여개 정도였는데 현재는 1,000개나 빠진 14,000여개 정도 아직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브랜드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클릭해서 보시는 형태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지만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이라든지 발렌시아가 아미 제품,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를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천천히 구경해보시고 저렴한 제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드클로딩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탈리아 명품 편집샵 테사비 사이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할인코드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사이트입니다. 구입하신 금액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세팅을 미국 달러 세팅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겐조 제품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144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 받으시면 대략 11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겐조 타이거 맨투맨 저렴하게 만나 볼 수 있고 발렌시아가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오프화이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고 있고 세일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1200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좋을 제품이 울리치 악틱 파카 지금 보시면 10%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겨울철에 입으면 아주 따뜻한 그런 파카고 유행 타지 않는 굉장히 오래된 제품들입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몽클레어 제품이라던지 펜디 버버리 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가 이렇게 가려지고 있는데 사이즈를 지금 너무 크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확인해보시고 브루넬로 쿠치넬리 제품이라던지 생로랑 버버리 등등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디자이너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디자이너 클릭해서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저께 추가적으로 나온 세일 정보입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들은 Q10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팟 제품 문의를 하셨는데 에어팟 아무리 찾아봐도 Q10이 가장 저렴합니다.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지금 보시면 223불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무료배송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곳이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24만 2천원에 받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빠른직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Q10에서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 몇몇까지 소개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 구입하신 제품 중에 하나인 샤오미 마사지건입니다. 샤오미 마사지건 8만 5천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무료배송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단 마사지건 같은 경우는 조금 유명하다 싶으면 30만원 40만원으로 가격이 훌쩍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 그냥 구입을 하시는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 샤오미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충전 받침대도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꼽아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구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베스트셀러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후기로 좋은 평 올려주고 계시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샤오미 선풍기 굉장히 많이들 구입하십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지고 있는 선풍기랑 비교하시면 안되는 게 일단 선이 없습니다. 배터리 충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을 가시거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7개의 날이 달려있는 그런 제품이고 부드러운 자연풍을 실제로 틀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비슷한 제품으로는 발뮤다 선풍기가 있는데 발뮤다 선풍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대용품으로 가장 좋은 제품 샤오미 선풍기 많이들 구입하시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세일도 되고 있고 좋은 제품이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샤오미 미밴드 5세대가 나왔습니다. 5세대가 나왔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4만 천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관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샤오미 미밴드 5세대 제품 나왔고 가성비 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4세대 제품 구입해서 리뷰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제품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가격이 굉장히 좋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직과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오늘은 뉴발란스 327 제품 리뷰 오후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리뷰 영상도 꼭 많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